다시 시작을 해보셔요 아니 저기 갑자기 꺼져가지고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네 네 아 이게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한게 아니라 게임이 이런거야 아 이게 이런 이런 어떻게 이럴수가 게임이 이렇게 됐네요 진통제 먹고 가구요 오 야 진통제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안 먹고 간거 없지 여기 여기죠 너의 핫은 일단 저 녀석 하나 죽여놓고 갈까 쟤는 근접무기 쓰네 있잖아요 아니다 야 야 야 야 진정해 진정해 치구들 치구들 진정하라고 자 얘를 오케이 자 야 에헤헤헤헤헤헤헤 헤이 헤이 헤이헤헤헤헤헤 헤이 너 왜그랬어 왜왜왜왜 아까 왜그랬어 이 자식아 왜 아까 야 너 아까 왜그랬어 아까 왜 아까 아까 왜그랬냐고 이 자식아 인마 내 뒤끝에 있는 사람이야 이 자식이 잠깐만 어 저거 저거 먹을꺼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야되는데 총알도 한발 안쓰고 아 아까 총알 한발 아끼려다가 두 번 죽고 어이씨 이 진통제에 자 올라가 으쌰 으쌰 여기서 아까 발견됐었죠 진정해 친구 진정하라고 재미좀 봐 지금 이 좆같은 도시에서 이건 정말 귀하다고 한잔해 이 그 상품은 어디서 난거야 말안해 물건이 더있다고 응 이제 자넨 정말 한잔해야돼 뭔소리 뭔 물건을 말하는거야 따라준다 마시도록 하지 어 자 자자자 조심하라고 어 총있는 애를 야오오오와왜왜왜왜왜왜 아니 아니 왜왜왜왜 와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암호 입은 애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오니까 안되겠네? 암호 있는 애를 가장 나중에 오도록 지금 애들 따라오게끔 해야할 것 같은데 너 위치가 어딘데 보사 암호 입은 애가 어이 어이 쟤 뭐야 야 여깄어 청드네를 가까이에서 죽여야돼요 기습으로 어이 나 여깄다니까? 날 봐 날 봐주세요 이봐요 점프 점프라도 해야되나? 그래야지 볼테니까? 야 야 야 야 나 여깄어 아 노래도 없이 애들을 춤추게 만들어놨어 노래라도 좀 틀어주지 쟤 여자애들 뻘쭘하게 자랑이 영명은 Olivia ique hopes 짝 총알JI. 화살horesON으로 가쐈어 화살 저기있다 저기있다 화살하사 째 negro 오케 아우 좋아좋좋아 있자 총알이 얘 하나 있을래 얘 총알 어디갔어 어 쟤 총 없었어 총알 없었어 오 저 자식 빈총 와아아아 어이 여성분 한 분 어디가셨지 어이 여보세요 아까 한 분 옆에 있던 분 어디가셨어 아 아 아 저기있네 아이 도망가 이제 왜 여기서 야 야 이 팬티 보있나 팬티? 팬티 안보이는군요 잠시만 아무도 없나? 먹을 것도 없는거 같은데요 총알이 없어 아 나 진짜 개떡같은 잠시만 이거 이거 위협 못할텐데 이 총으론 총알이 없어서 화살로 위협을 해야된단 소린데 화살로 위협할때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땡겨야되기 때문에 저 지고기야 먹구요 자 지고기야 먹구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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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런 와 재도전 정말 아깝다 와 얼른 가서 내가 먹어야지 으쌰 야 이야 총알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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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야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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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이 아니라 두발이야 갬비야 자식들아 내 총알이 두발이나 있다고 너희들 주면 한놈은 머릿쓰고 한놈은 다리를 쏴주지 아니 다리를 쏘는건 너무 아깝다 아무것도 안쏴주지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저기 쏘면 안돼요 저기 지금 총으로 지금 끊는덴데 저 지금 문 열어요 자물쇠로 잠겨있어서 뭐 먹을거지 저 먹을게 뭐죠 저기 먹으려면 총으로 이거 쏴야되요 총알을 써야된다 소리야 근데 근데 저기 먹을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이거 뭐야 아데란 조사기하고 진통제랑 생수랑 경고보급이랑 총알이 더 좋은데 아 총알 괜히 쏬네 총알만큼 귀중한게 없어요 진짜 화살이네 총알만큼 총알만큼 귀중한게 없기때문에 아 괜히 쓴거같아 근데 그런 아이템은 지금 꽤 많은데 화살에 두발 정도면은 정말 예 맥시멈이라고 봐도 될거같은데 이게 멀리서 쏠 그 갑옷입은 애들은 총으로 쏘는게 훨씬 더 예 좋은거같애 화살로쓰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걸려가지고 아까 쏴지지도 않더만 뭔가 불안불안하게 총의 견우는 조준하는데 있어서 빠르기때문에 일단 총으로 무기는 가지고 다니고 아 아 그런거야 가까워서 안써진게 아닐까 무슨 애들이 무슨 애들이 어 어 어 어 당연히 말하자면 그냥 내려놔 내려놔 아 이쪽이구나 아 이쪽이구나 아 저거 어떻게 가야되지 못가는데 이쪽으로 어 아 밀치 무슨 가지는 못해요 말을 잃 тобой 지금 우린 우린 다 가지 못하는데 그냥 지금 가지 못하는데 지금 그냥 안 안 안 안 안 안 안 가진 못해요 어이 뭐 소리가 왜그래 배경이 어 열렸.. 아 열린거 아닌데 저기를 어떻게 가지? 뛰어넘는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여자 죽었다 여자 죽었어 이 남자애는 어디 간거야 문 열고 나가서 갔을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뭐 여기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 여기 어떻게 들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기 그냥 이벤트성으로 보여지는건가? 아 그러기엔 저기 지금 총알.. 아 저기 먹을 것도 있는데 먹을 거 있죠? 저기 갈 수 있단 소리에요 여기 자 어떻게 가지? 일단 여기 아니고 가다보면 저기 갈수 있게끔 될려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어 뭐야 뭐야 뒤에 있어 아우 야 아 내 말이나 돼 야 미치겠다 야 야 야 야 총알 야 야 야 야 야 저기 저러는게 어딨어 너 애가 오는게 어딨어 다 튀어나와 애들이 사방계속 하나씩 하나씩 주겨야 되는데 몰래몰래 죽여야겠구나 하나씩 하나씩 재조전 하나 먹었구요 몰래몰래 한명씩 죽여야 될 것 같애 얘네들 지금 다 튀어나오는데 아니면 지금 이 문 뒤에 같은데 지금 숨어있는건가요? 그리고 저기 위치에 가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뭐 그런건가요? 일단 저기는 가는 길이 없었구요 아 그런거 같죠 얘네들 갑자기 다 튀어나와요 그쵸 갑자기 지금 다 튀어나왔죠 자 한놈은 오자마자 죽이구요 어? 야 뒤로가 뒤로가라고 뒤로가 뒤로가 뒤로가라고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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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확하게 맞췄네 그냥 일치를 어흐 누구야 뒤로가 들어오가라고 뒤로가 여긴거 같은데? 어 여기가 아닌가? 어우 뭘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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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 지혜 지혜 잠만 어 여보세요 말이 안그러져 어 여기 뭐있나? 야 호텔을 여기는 근데 지진이 났는데도 안열렸어요 당연히! 뭐라고 말하자면 그냥 내버려! 내가 잡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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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지 마! 뭐야 뭐야 총알을 왜 쏴 오오! 아 총알을 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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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하라고 했잖아 얘네들 근데 죽이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어허허 조심하라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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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가 뒤로가! 화살...나 회수해야 된다고? 뒤로가 지금 여기에 한명 더 있는데요 자... 한놈이 더 나올텐데 좋아요 자 여기 진동자 하나 받고 야...이...이런 상황이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정말 완전 약자가 되어버리는구나 완전 풀아웃을 보는 것 같애 풀아웃...그... 리전을 보는 것 같애 리전의 상황을 보는 것 같애 relevant 프라우리전이 걔네들이 이런 그 남자 집단이잖아요 어, 이게 소리를 못지르나? 아, 여기로 내려가서 이렇게 오케 아니 아니 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네? 아, 저거 먹을 거 있네? 자, 먹을 거 같구요 먹을 게 있었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야, 나와봐 야, 너, 나와봐 그래서 죽었나 벌써, 여좌에? 여좌에 지금 죽인건가? 아, 싸대기 때려서 기절시킨거죠, 지금 아까 싸대기를, 강렬하게 싸대기를 때렸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기절시킨거 같고 그룹까지는 와서오세요 아, 쟤 못죽이는거 같은데? 내가 총소리나 뭐 그런걸 내야지 오는 거 같아요 근데 안, 안그러면 다시 해야되잖아 그럴 위험,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근데 쟤 총 갖고있어, 진짜 야, 근데 쟤 총받고 있었지 쟤 어디갔지? 어디, 쟤, 그게 어디갔나본데? 없는데? 아, 쟤, 쟤 먹을 것도 있는데, 저기 아, 저기 못가나? 아, 여길 못가네 야, 저길 못가네 진짜 그러게요 흠 점프가 안돼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자, 아까 그 상황에 있을 때 그걸 처리해야되나봐 차원군님 어서오세요? 그래야되나봐 이미 기회는 지나갔나봐요 아, 이게 애들이 반응을 안하지, 그게? 그래? 소리에 반응을 안해 소리에 반응을 하네 자, 총알 하나 좋아 오우, 대박 대박 지금 되게 많이 자, 매력마 나한테 친구같은건 없어요 메이랑 같이 왔어요 내 딸만인가요? 내 딸을 봤어요? 어디있죠? 메는 엘리와 같이 있으니 괜찮아요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좋아요 당신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어서가요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 알것같아요 어... 지하철을 입고 오르봐라 재도전 3개인데? 그대로? 야, 어디갔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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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메, 어머니 어디갔어? 야, 총알 한 발, 두 발 더 얻었어요 지금 와, 완전히 지금 대박났어 야, 총알 3발이나 있어요 지금 이거 한탄창 다 채우면은 어떻게 되려나? 탄창 하나 다 채우면 참, 어디로 갔지? 아, 아주머니? 어 아, 옷 입었네, 이만? 앤이 은신처로 가는데 한번 지하철을 터널에 이용했던 적이 있지요 메이를 위해 약을 찾으러 다니다 이곳에 잡혔어요 정말 걱정했다고요 약은 내가 벌써 찾아다 줬어요 메이를 찾아서 기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좀 찾아다 줬죠 제가 어디서 메이를 찾았어? 어디서 메이를 찾았어? 바깥에서 돌아라인도 있더군요 먼지때문에 잘 안보여서 처음엔 딸인줄 알았습니다 딸 있어요? 그렇습니다 1년이 넘었죠 안보지 이런 얘기는 그만하죠 슬퍼질 뿐이니까 지금 당장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만 확인 좀 하실래요? 그냥 사람이 없는지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요 잠깐만 기다려 보셔요 총으로 바꾸고요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기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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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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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서 나올줄이야? 잠깐만 여기서 나오는데 얘는 가까이서 그게 안될거 같은데 얘는 안돼요 그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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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그게 안돼요 아아 나 진짜 쟤 암허가 암허가 가까이서 기습이 안된다 아 뭐야 아 나도 그럴 생각으로 했었는데 아 나 진짜 힘들라 힘들어 아아 나 아 쯧 야 체크모니터를 저기서 쯧 쯧 나 방탄조끼까지 있는데 지금 으음 아 그냥 아예 지금 총으로 해놨는데 쯧 쯧 쯧 쯧 쯧 야 이게 딸하고 어머니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쯧 1년동안 어떻게 꼭 여자 혼자서 이렇게 잘 살아남았냐 신기하네 쯧 야 어이 왜이렇게 빨리 가요 저 아줌마 되게 빨리 가네 네 저기까지 가야지 발동이 되겠죠 쯧 야씨 뭐야이게 야씨 뭐야이게 아 재도전기ач에 세 번있는 그 때 부터 되는 구나 아 아 아 아머드가 여기도 있어 두명이야 두명이야 어둠 주면 아 아 괜찮아요 우윽 아 총 있는 애가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총 있는 애가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총 있는 애가 어 없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나 보네 나오는 애들이 여 어디로 갔어 이 아줌마 아줌마이 메이 엄마 메이 엄마 어디갔어 어 메이 엄마 어디갔지 아 여깄다 메이 엄마 왜요 여기 또 앞에 뭐있나 봐달라고 저 먹을게 있는데 진통제 지금 방탄북도 있어가지고 쉽게 적진 않는데 저 놀아 왔지? 아주머니 야 옷이 왜 이렇게 누더기야 몇백년 된것도 아니고 몇십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1년밖에 안지났는데 이렇게 누더기인건 좀 말이 안된다 옷이 뭐 금방 이렇게 썩어? 아 다왔다 총알 들어올 때 한발 한발 했었잖아요 그죠? 총알 한발 챙겼네요 자 잠시만요